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악인정기에서만 볼 수 있는 숨모 투샷입니다 자 두 분 포스터처럼 살짝 등을 대볼까요 서로 한번만 그러면서 시선은 앞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합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 시선 오른쪽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 손 한 번만 맞잡아주시겠어요 손을 맞잡아서 아니요 아니요 보통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정말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앞쪽을 봐주시죠 시선 네 악인정기에서 두 분의 대결 팽팽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신디아 씨 모시게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정기의 주역들입니다 2023년 최고의 범죄 루아르 악인정기 폭발적 여련이 기대되죠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세 분 정면 봐주시고 악마 하트를 세 분 모두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영광씨 얼굴 안 가리게 살짝만 내려주시고요 손을 네 좋습니다 정면 오른쪽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이제 김정민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정면 신재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분이 함께 서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죠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인정기를 외칠게요 악인정기 파이팅 네 시선 오른쪽 봐주시고요 파이팅 상태로 네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악인정기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모두 아래쪽으로 모실게요 네 포토타임을 마치고 이제 공정 네 요 님 네 네 네